그런데 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뭐든지 과하면 안 좋던데 콩은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좀 들어서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파바빈도 그냥 있는 김껏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뭐든지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되죠. 우리 파바빈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30에서 50g 정도예요. 한 주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만약에 이 권장량 이상의 파바빈을 섭취할 경우에는요. 복통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권장량 지키셔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파바빈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좋은 식품이지만요. 특이 체질이나 홍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.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이제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여름을 건강하게 나르면 건강관리는 필수잖아요.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식단 위내에 꼭 유의하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여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놀아야 되는데. 그럼요. 돈 놀고 집에만 있으면 이게 정말로 슬프니까. 아파요.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요.